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제가 오늘은 DM으로 꾸준히 요청을 받았던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30대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좀 잘했네 싶은 것도 있고 제가 좀 고치느라 애를 먹었던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건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은 좀 더 빨리 알고 더 멋진 30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뿅! 먼저 1번! 참고로 저는 90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드네요. 이 30대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면요. 통장에서 옵니다.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이 20대의 자존감이 외모, 스타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서 온다면 방금 얘기했던 외모, 스타일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 통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30대거든요. 또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스타일이나 외모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달라지고요. 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무리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20대 초중반이다. 너 얼굴도 예쁘고, 너 좀 잘 나간다. 신나게 젊음을 즐기다가 결혼 잘해서 공주님처럼 지금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은 힘들고 그 당시에 외모가 깡패인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를 잘 넘겨야 합니다. 여자들이 이때 인생이 정말 많이 꼬입니다. 또 데이트 하다 보면 소개팅 할 때 밥도 많이 사줘요. 밥 얻어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공주놀이 하다가 20대 후반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버킷리스트, 인생 조언 영상 이런 것들 보다 보면 20대 때 여행을 많이 다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20대 때 여행 많이 다닌다는 거 좋은 추억 쌓고 경험 되고 다 좋긴 한데 저보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시간, 그 돈, 그 에너지로 진짜 저한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지만 저를 위한 힐링, 투자라고 하기에는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요. 20대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내가 뭔가 부업으로든, 취미로든 할 수 있는 게 새로 생긴다는 건 30대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내 리즈 시절 이렇게 보낼 순 없어, 막 놀아야 돼 하면서 추억 만들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20대는 남은 3, 4, 5, 6, 7, 8, 9, 100대 남은 80년을 잘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20대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2번, 저처럼 이 성향이라면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많은 모임을 다니고 인간관계도 많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정신없는 한때를 보냈어요. 저는 나름대로 외로울 겨를 없이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도 나도 자신만의 피난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뭔가 힘들 때, 속상하고 우울할 때, 특히 여자들 친구들 만나서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면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보다 내가 혼자,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자, 참고 혼자 삭혀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나 혼자 속상해도 이해하고 또 혼자 고민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야 되는 일들도 훨씬 많아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예전에 학생 신분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또 어떤 조직이나 직장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모임에 가면 느낄 거예요. 지인들 중에 직장욕을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한테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저도 외향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핸드폰으로 전화, 톡 이런 거 하지 않고 고민하는 시간을 나 혼자 가졌을 때 굉장히 차분해지더라고요. 외향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연습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편식하지 마세요. 얼마 안 살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30대 중반까지 살면서 느꼈던 사람을 가장 편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고치는데 애를 많이 먹었고요. 아직도 고치려고 노력 중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어릴 때 물이 지어서 놀잖아요.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도 맞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물이 지어서 다니고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 안 껴주고 이런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20대 때 그래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오히려 20대가 어떤 모임이든 끼고 싶어 했을 때 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아 나랑 좀 안 맞는 거 같아 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지 않아요. 20대 때 잘못 들이는 습관이 사람 거르는 겁니다. 땡땡은 믿고 하면서 사람 거르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나한테 해코질을 하거나 사기꾼은 거르는 게 맞겠죠. 하지만 나랑 다른 성향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주는 아니어도 꾸준히 교류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아 내가 사람들을 너무 가려서 만났구나 세상에 너무 단면만 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많이 후회되는 점이고 또 내가 찾고 싶은 사람들 당기는 사람들만 찾으면 그게 당시에는 편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편협하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여행 가는 것보다 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 사고의 편협한 틀을 깨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책 모임도 좋고 뭐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좋으니까 공통점이 적은 사람들을 20대 때 최대한 많이 만나보세요. 마지막은요. 제가 또 뷰티 유튜버로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 엎드려 자지 않기.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피부에도 좋지 않고요. 얼굴 커지고요. 목주름, 얼굴 주름 생기는데 정말 탁월한 게 엎드려 자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막 엎드려 자가지고 생긴 이 주름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제가 지금 관리를 잘해서 목주름이 원래 두 줄이었는데 지금 한 줄이거든요. 목주름은 관리해도 답이 없다 이러길래 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 제품도 많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관리를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한 팁을 알려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수면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는 거는 정말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게 여러모로 건강에도 좋고요.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베개에 이렇게 팔 끼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거 정말 최악입니다. 저도 익숙해가지고 고치는 데 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쿠션을 다리 사이에 끼고 조금 높은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워서 자거든요. 엎드려 자는 게 평상시에 뭐 피부에 바르고 똑바른 자세 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엎드려 자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짜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냐 저의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고요. 다른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도 저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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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